홍보대사 위척자 빅카델의 스포 문화예술부분 뉴 블리즈 대표 김서양 귀하는 종로산과 문화의 거리 새로운 한류 문화의 중심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빅카델의 스포 홍보대사를 위척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압두코리아 방주의 회장 김한정 박수입니다 네 못하고는 환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포토타운 가끄러 가겠습니다 자 스마일 김치 좋아하시죠 파란색 김치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산 토마토 77토로를 합류한 토마토 저형 발효과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원료를 아끼자 최선을 다하여 만든 저형 발효관장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스마일 대한민국 경민우신 된장 토마토 고추장 대박 대박 박수하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리우신 최선을 다하여 만든 시즌 그런 건 아무 말이야 웃었거든요 본격만 말해봐 사랑도 잊어둘 테니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부르지 않으실 테니요 그러면 나는 사랑이 아무더라 아무리 소원이 뭔가요 좀 말씀 안 해보세요 얘기가 지금 없을까 당신은 손님이 꼭 나아지지 않으실 테니요 지금 우리만의 풍선이 없는 순세도 영원히 소만들여줘 다 우리 사랑과 빛을 내줘 완벽하지 자, 공업 마지막으로 벗어들여 그 다음으로 살릴지 알아듣고 아리스데네 나 웃어줘 어떻게 다 알 수 없어 예, 공업을 불러 여기가 할 나의 철판 정신이라 하이탈 내가 지인이야 내가 지인이야 넌 박자야 넌 내가 지인이야 너는 지인하고 내가 진짜 오늘 만나요 난 자의 그리핀 너로 할래 주민 온다는 게 없어 나의 유명한 나의 수명은 구원이야 아아 난 당신이 이리 갈라고 할 주인입니까 이번엔 성공은 논술이야 그러니 빨리 가라 봐 그럼 이리 누워 오실 수 있어요? 내가 그지 모르는 것 같으면 화가디! 아까디! 이 손이 몰라요 동일할 수 있단 해 보세요 아마 이 세상에서 나같은 지문길에 어디 가봐도 나같은 지문길에 신고! 신고! 물고! logging고! 아디! 신라Sub! 이 선수 TIM移anger 아무래도 생각 못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다시 한 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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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